따뜻한 차 한잔을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도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곳 바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주삼방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갔을 때 귀여운 강아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주삼방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전경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았고 분위기도 밝아서 좋았구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왠지 느낌이 자연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황토방 안에서 바라보는 이 느낌도 좋았구요 방과 관련된 요금 그리고 객실의 이름도 한번 영상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올려보았구요 탁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뭔가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망이 좋은 방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테라스에서 차 한잔을 즐기면서 정말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구요 또 다른 방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는데 넓은 거실의 느낌이 있었고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1층에는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존재했는데요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었구요 그리고 주주 3방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가격도 보였습니다 1층에 있는 의자와 전체적인 자연의 분위기도 왠지 운치 있었구요 사진 찍기도 좋았던 공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에서 먹는 차 한잔의 여유도 좋았구요 새로운 추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오기에도 만족하실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구요 주주 3방에서 자연의 경치도 구경하고 차 한잔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시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인분들과 정말 차 한잔을 즐기고 또는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곳 바로 강원도 원주시의 위치에 있는 이 주주 3방을 한번 추천합니다